크리롤 액상수화제, 다투, 아이소페타미드 액상수화제 이게 올해 처음 나왔을걸요 이게 36%입니다. 잿빛약이고 이렇게 약을 팔아보면 이 개통이 성분이 같은 약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약을 찾기가 참 어려워. 이거는 새로운 약이에요. 보면 잿빛, 균액병, 흰가루 이렇게 많이 되어있어요. 가수에는 낙엽병 이런식으로 잿빛에 좀 탁월한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잿빛 이쪽은 성분 자체가 높아요 36%고 티오펜, 아마이드, 신규물질, 침투, 이행성 약재로 예방 및 치료가 동시 내성이 있는 병력에 효과가 있다. 인축, 굴벌, 루의 포속성, 응애 등의 안전성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있죠. 크리올 ISK네 아무쪼록 이거는 좀 신작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